아 근데 워게이밍이라면 분명히 460 달린 13호급 하나 무조건 낸다. 안 낼 수가 없어. 안 낼 수가 없는 게 아니지. 안 낼 리가 없어. 무조건 내. 아 근데 슬라바 있으면 랩스킷 좀 신경쓰면서 타야 되는데. 근데 그거 아십니까? 유튜브 시청자들은 언제나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화질로 봤다는 것. 맞아 호크도 18인치에요. 아 근데 호크는 진짜 시타들 그것만 좀 어떻게 하면은. 아 슬라바 여기 있네. 마크. 아 근데 그러면 그것도 풀렸나? 뭐냐. 뭐지? 클립 생성 풀렸나? 그건 아직인가? 근데 방송 플랫폼에서 음악은 듣지 않아. 림이 안나지? 어응. 간다. 왜? 근데 가짜 1080.. 아 1440인거 아니야? 왜지? 셀럽 안보여줄라나 아 얘 폭례였지 참 정말 옹졸하다 이게 유일한 단점 아니냐 진짜 베이름 잘 보여? 지금 잘 보여요? 미안하다 우리 화질갖고 얘기하다가 히타까지 있는거 깜빡했네 여기서 한놈 펴면 안돼 이노우가 B에서 올라왔나봐요 근데 왜 잘 보여? 왜 1440이지 랩새끼 초고나면 축구 못할까? 220mm 양경포 다는거 아니야? 연장 잠시만 야티 진짜 7키로에 8초 이게 레일거리야 너 델컨을 썼 너 델컨을 썼 선택이 아니 뭐야 근데 트위치가 언제부터 1440 지원한거야? 원래 FHD까지 아 왜 안죽어 아니 진짜 얘가 고관을 안찍어도 상부 구조물 맞추는게 워낙 쉽다보니까 이게 고관 찍음 손해같애 레몬은 과일인가? 이건 악마의 음식 시다못해 쓰던데 그래서 얘 왜 폭렉이 빨빨리 해명 좀 최후의 양심 뭐 그런건가 최후의 양심 백핸도 약하네 어디서 썼을까? 아 여기 여기 스팟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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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한 레몬 스팟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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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 짓밟아 외불 안 붙은? 쉿냥 근데 네브스키가 분명 굴 잘 내는데 고사를 딴 적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냥 깡딜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굴은 잘 내요 뭐가 다 쐈는데 어 제기랄 저가 쿠라 못사 해봐 해봐 우리 경순양암끼리 싸우지 않을래?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경순끼리 나도 철갑 쓸게 뭐야 진짜 아니 진짜 이게 무슨 경순이야 이딴 게 어떻게 해 네브스키 실라바바 쏘죠 하지만 너무너무 멀고 너무무 빠르죠 근데 나는 넵스키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는데 난, 난 재미있어 이렇게 인성질하는 거 내가 이상한가? 앰컨을 쓰셨군요 그러면 죽으셔야지 이제 놀라서 어? 아직 없어 우리 철간맨끼리 싸워보자 반가워 반가워 바질 미쳤다 반가워 반가워 난 딜 더 하고 싶은데 반가워 반가워 강의 진짜 님들 네브스키 꼭 타봐야 돼요 올라오는 길이 고통스러운가 네브스키 난 논스코이도 재밌게 타긴 했거든 아 야 근데 고사 딸뻔했다 불 진짜 한 1초만 더 있었으면 땄네 이거 걸, 손을 깎어 לנו 겎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